맘에 안들면은 이사 가세요 자 여러분들 막간을 이용해서 퀵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침이 돼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어디 보자 지금 추천수가 여러분들 추천 안한 사람이 여기 있어 어디 보자 추천 안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추천 여러분 200개 가면은 퀵뷰 3개 소개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4년 만에 제 닉네임을 되찾은 비제이 조배력입니다 아 뭘 안쏴 아니야 쏠꺼야 아 지금 87이야 87 진짜 13분만 더 자 혹시나 이제 추천 안하신 분들 즐겨찾기 안하신 분들 한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침이 되게 느리게 온다 정말 아 근데 밤에 이렇게 상자 아 근데 상어가 너무 오피야 아 뭐라 할 수 없게 해놨어 자 8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8분만 자 8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8분 날이 맨 날이 아니다 베스트 bj 될 때까지 찾아오는 조배력의 퀵뷰 이벤트 목소리 다 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배력의 퀵뷰 이벤트는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이 쌍 아 이 돌고리 개가 어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왜 왜 미친 벨소리에요 으 음 그다음에 갑자기 개 등금없는 아리따운 bgm 아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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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죽은 데가 표시가 되네요 어 죽은 데로 가봐야 겠다 자 여러분들 추천 200개 달성하면 바로 퀵크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왜 나오지 갑자기 아니 애초에 좀 이런 밝은 부금 나오던가 아니 무슨 우는 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거 나와요 우와 내 무덤이다 우와 대처졌다 상어가 무덤까지 만들어주셨네 진짜 앞으로는 자연 생물을 동식물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요 좋아 템도 다 돌려받았다 기분이 굉장히 좋구만 나온 김에 한번 저기 심해나 한번 내려가볼까요 무급이 매치가 너무 안되긴 한다 오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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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이이이이찋아 뭐야 나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 popping you 여러분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도 있어 요 야 레알 메롱시티네 오 미친 야 언제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잠깐만 나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 개망 개망한 망냄필? 아 제가 쿠퍼다 어이 많이 캐가야겠다 마법 천자문이냐구요? 아닙니다 메롱 어떻게 올라가지 메롱 아 망했어 당근도 다 먹었다 위장이 창렬 나고 있네 진짜 아 근데 뭐 심해라고 별반 다를 건 없네요 안 있네 다른 애 뭐야 얘네 발광 물고기야 우와 우와 오오 아야야야 이러고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움직이자고 더 있네 더 내려가야 되네 우와 야 저쪽은 식물이 달라 우와 야 이거 레알 심해 공포증 있으면 못하겠다 나도 무서운데 지금 우와 저게 뭐야? 움직임이 좀 색다른데? 따라가볼까? 아니야 아니야 나 죽는다고 장모야 아 여기도 있네 아 여기도 있네 우와 이게 뭐야 아 그래 일단 올라가야죠 일단 올라가는 거를 빨리 알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봤을 땐 저기 저걸 저런 것들을 이제 발판 삼아서 가야되는 거 같은데 어 됐어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중앙에 얼마나 이제 내가 그 펌프를 질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지 나타내주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여기야 올라가 됐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치 조금만 더 한번 더 어 억시진 니 엑스도네 빠스니지 어 어 어 뼈둘기 자일리 털 어 가자 제발 제발 아니 조금만 더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좋아 좋아 얼마 안 남았어 고비가 얼마 안 남았어 여기 근처 이것만 넣으면 베이스 캠프 아닌가 오 오 아 아씨 아 아 아 나 진짜 상아 공포증 생기겠어 아 됐다 좋아 코퍼를 좀 많이 모아 왔거든요 아 좋아요 언더워터 뭐야 스쿠터 오 오 스쿠터다 스쿠터 오 오 오 오 오 지렸구요 이야 좋아 이걸로 좀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네 배터리는 자동으로 차는구만 배터리 배터리 창렬인 줄 알았는데 배터리 왜 자동으로 차지 아 이런정도면 개이득인데 아 아 그럼 쿠퍼를 다시 코퍼를 다시 캐러 가야 돼 놈 뭐야 뭐야 왜 이거 왜 떴어 이거 이거 왜 떴어 내려가 왜 안 내려가 이마시재님 초콜렛 8개 감사합니다 됐다 아 일단은 오늘은 좀 날이 어두워지는 것 같으니까 아 아 추천상태보고 킥뷰 이벤트 진행 아 209개 넘어가네요 네 낙가를 이용한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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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자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먼저 답해주신 분께 킥뷰 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 1 2 3 1 2 2 3 2 2 3 3 조매력이 4년만에 닉네임을 되찾았죠 닉뉴뉴뉴 네 닉뉴뉴뉴 닉뉴뉴뉴 퀵뷰 7일치 드리겠습니다 아 당연히 모바일을 모바일도 이제 이벤트가 있죠 모바일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바로 바로 지금 바로 드릴게요 아이템 여러분들 저 썸네일 이런거 좀 많이 그려주세요 퀵뷰 드릴게요 제 유튜브 가보시면은 진짜 개초라해요 조회수는 조회수대로 창렬이지 동영상에 썸네일 있는거는 손에 꼽히지 구독자수는 메시보다 적지 난 개만도 못한 놈이야 그 유둘송 그 삭제범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면 있고 그 유둘송 그 삭제범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면 있고 떠돌아다니고 있다면서요 아아 영태경이 거기다가 내 아프리카 조선에도 적어줬으면 좋겠다 어 나 밥 먹여야겠다 캐릭터 밥 먹여야겠다 맞아 좋아져 좋아져 오케이 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дости거.- 몇작 뭐야 여기 심어진거야 뭐야 심어진거죠? 아니 아 잘한다 잘한다 점점 잘하네 점점 음 좋았어 손! 캣샤님 네 캣샤님 캣샤님 퀵뷰 7일치 드리겠습니다 애완견이라니 아 요즘 하도 라디오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데뷔책을 좀 마련해 봤죠 이런식으로 퀵뷰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요 근래 채팅이 부쩍 늘었어요 잠깐만 나 레알 죽는거 아니야 굶어 뒤지겠다 이러다가 잠깐만 내가 자자자자자 게임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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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게임으로 잠깐만 아니 아니 왜 아 됐다 아 어쩌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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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 없어 먹 먹을거 먹을게 없어 아 2판 3판이다 진짜 이거는 안되겠다 어 잠깐만 이거 먹을 수 있지 않나 시위드? 아 샹 굶어 뒤졌습니다 여기가 아 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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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